자 KT-66 진공관입니다. 진공관 앰프와 지금 이거 인티앰프죠. 인티앰프와 마침 들어와 있는 제품이 있어서 인티앰프와 지금 괴짝 스피커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대해 주십시오. 뒤에 들리죠? 잠깐만요. 자 제가 자리를 잡았고요. 한번 들어볼까요? 익숙하면서 향수가 생각나는 그런 소리죠. 마치 고급 재즈바에 와 있는 벨라 폴떼가 너무 좋네요. 저 이런 소리 너무 좋아해요. 어떻게 anywhere oh honey, honey, anywhere, God knows I tried, I've done my best, but I guess I'm just a rumbler like all the rest. anywhere, anywhere oh honey, honey, fair the way. 제발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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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